! 따로 연락한 건 없고요. 서로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딱히 보낼 메시지는 없고요. 제가 당연히 여의 것 같아요. 딱히 승패대에 이렇게 연안하지 않고 있어요. 저는 이기는 법을 알거든요. 지는 법을 몰라요. 도웅 선수가 지는 법을 모른다고 봤는데 이때까지 저만 하면 계속 졌는데요?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신경이 안 써요 혹시 따로 연락하시는 게 있으세요? 혼이 안 돼요? 혼이랑 어제 같이 만나서 커피 단단했습니다 아 그래요? 그냥 신경 중이세요? 아니 뭐 그냥 하는 거죠 한 명 정도 올라가면 그런 건 전주공 선수한테 물어봐요 도웅이시는데요? 도웅하시는데요? 그런 거 약간 전문이라서 네? 모르겠어요 형 너무 잘생겨요 성현이.. 성현이 김무열.. 김무열 닮았죠? 국가대표 시도 잘 부탁한다 오 신발.. 신발 보세요 거의 올인의 챔피언 그 매그넘 오늘 성현이 신발 좀 많이 찍어주세요 일상.. 일상 집에 가면 팔도 많죠 와이프랑 통화 좀 하고 아니면.. 닭가슴살 먹는 거 오늘 지금은 닭가슴 셰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해가지고 아 그런 거 하면 그거 뭐 해가 음악 깔아가지고 소음을 조금 넣어요 닭가슴을 조금 넣어요 소음을 조금 넣어요 해가지고 여러분.. 여러분 닭가슴 셰이크 도착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시고.. 근데 안 하잖아요 생각보다 비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가요? 지금.. 하고 싶은 거요? 네 다른 선수들 뭘 말했나요? 혹시? 처음이죠 지금 아 지금 처음이에요? 아 지금 처음이에요? 네 저는.. 선수들과 함께하는 거 모든 거를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큰일이 아 아니 아 아 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